안녕하세요. 잼미야입니다. 오랜만에 뵙죠? 제가 몸이 짧게 안좋아서 병원에 조금 있다가 나오다 볼께 우리 구독자님들을 못 뵙네요 오늘 처음으로 와서 열심히 찾아볼께요 좋은 업이 찾으라고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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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호화찬란히 나왔네요 아주 이쁘죠 오랜만에 본 호피는 더 이쁜것 같아요 진짜 아름답죠 너무 너무 이쁘죠 귀엽고 아멘 잘생겼네요 한번 더 보여드릴께요 진짜 너무 아름답죠 진짜 좋네요 호피가 진짜 이렇게 이쁜건 몰라요 오랜만에 호피를 보니까 호피가 그냥 너무 아름답고 빛이 반짝반짝 나고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쁘고 좋죠 이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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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이쁜 호피를 한 장 또 해다 주네요 진짜 귀엽고 하다 문이 참 이쁘죠 닦아도 닦아도 깨끗어서 못 드네요 지은 호피 잘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닦아도 좋은 호피 이렇게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이제 호피도 귀해갖고 안나올란가 봐요 이렇게 이거나마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 호피는 아니지만 색상이 너무 아름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잔 보여 드릴게요 돌 색깔이 이쁘죠 참새 교통 돌인데 색깔이 이쁘게 다 나왔네요 꽃만 보면 재미 없을께 가끔 이런 돌도 한번 보여 드릴께요 돌 맛이 많아야 하나라도 있는가 본디 맨날 이렇게 박제발만 있어갖고 찾기가 힘드네요 오늘은 날씨가 따질께 호피 사냥꾼들이 많이 왔네요 저는 아직까지 한 잔도 못오고 이렇게 이렇게 당긴답니다 그래도 포기를 안오고 열심히 당기다가 있으면 보여 드릴께요 제가 호피는 못찾지만은 그래도 좋은 경치 구경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돌밭에도 못나오고 집에 계신 양반들은 이렇게 이쁘고 좋은 경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른 갈대밭은 이렇게 당기면 그래도 어쩌다 한 잔도 보여 주는데 이 갈대밭에는 한 잔도 없네요 또 우리 하산약초가 한 잔 했다고 오라해서 이렇게 또 가고 있네요 또 가서 또 이쁜 호피 보여 드릴께요 또 우리 하산약초가 매첨을 해갖고 왔네요 멋있는 산 쪽행이 됐네요 멋있는 산 쪽행이 됐네요 멋있는 산책이 됐네요 멋있는 산 쪽행이 됐네요 멋진 산책이 됐네요 출발 업체로 최대한 오늘 많이 오셨구만 오늘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몸으로 타고 몸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너는 몇 점 했다 우리는 한 점은 못 했는디 이걸로 뭘 하고 있냐고 그래도 멋있는 걸 몇 점 했구만 우리는 한 점도 못 했는디 우리는 한 점도 못 했는디 아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닦아가지고요 제가 오랜만에 조그맣은 호피를 한 점 했습니다 아주 핫발이 호피도 많아 그래도 귀엽게 받으세요 귀엽게 받으세요 오늘은 필란맛도 꽝 젠메아도 꽝 했답니다 하산 야초만 몇 점 하고요 그럴 때도 있어야지 그럴 때도 있어야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 아이고 힘들어 마이 우유 정렐라 Ved 엥 추 weakened